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권총 없나? 권총이 널려있는게 권총이라 권총은 되게 많죠 어 여깄네 내놓으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잘쓸게 아 저 할머니들은 잘쓸거야 할머니 하라.. 왜 뭐야 뭐지? 먹을꺼? 먹을꺼는 아 맞다 먹을꺼 나 일단 총기부터 다 주고 일단 일단 이거 다 갖다주면 다시 먹을꺼도 가져가야될꺼 같아요 한명은 총기를 아이 뭐야 이씨 가만히 좀 계셔줘 바쁘다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싸움에 말라들어가지고 이게 뭐한짓이여 총기나 지금 퍼주고 앉았고 아 나 미치겠네 야 총기 자 이것도 자 이거 자 총기는 다했고 얘는 저기다가 음식 식당 한번 들어가면은 예 일단 이거 놓고 가요 다섯개 가져가야되니까 식당이 어디있어야나 이야아 여기 이거 진짜 세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역시 포만 멋진게 아니었어 드러넘 맞나 전설의 드래곤 발톱 한번 들으면 바람이 생성되고 으아 다 죽어 다 죽어 진짜 겁나 겁나 센데 이거 먹을꺼 어 식당이 있을텐데 예 예 육몰이 파워버렸습니다 대박 육몰이에요 아무도 건들수가 없지 어 버거 버...벌...샤...샤... 요기 뭐하는데지 먹을꺼 있는거 같은데 여기 먹을꺼 없나 어 커피다 어... 먹을... 게 없는거 같아 여기 여기 뭐 헤어샵 같은데 전부군이 헤어샵에서 얼쩡거리잖아 앞에서 요기 여기 식당 없나 여기 식당이 없어 먹을게 가득 쌓인 식당이 있을텐데 이쪽으로 가볼까 좀 아 바닥에 있는거 떨어진거 이렇게 주워서 가져가야되나 야 근데 이거는 차 얘 내구도도 이것도 괜찮은거 같다 주먹류무기가 내구도가 괜찮구나 아 야 비교가 아이 죄송합니다 술은 먹을꺼로 안찍겠지 술도 먹을꺼를 칠려나 이씨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왠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다 있는 거예요 뭘 거 있으려나 어 생수병 뭘 거 있으려나 뭐 옥상에 뭘 거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뭐야 이건 헬프? 누가 쏘는 거지 이거? 신호탄도 있고요 먹을 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자 일로 떨어지자 어 먹을 거다 아니 아니 먹을 건데 아씨 먹을 건데 아씨 야 먹을 거를 그따그로 놔두고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아 있자 오케이 어 하나는 내가 먹자 꿀깍꿀깍 으음 자 가죠 아 왜 쟤네들 먹을 걸 내가 구해줘야 돼 왜냐고요 경험치 때문이지 뭐 이건 똑같이 날아가려나 아 날아가는 건 똑같네 아 아 아 알고보니 여기 먹을 거 투성이 아니야 아 잠겼구나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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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뭘 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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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벌써 끝났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왜이래 미리 야 여기는 그래도 좀비가 많이 안 따라오는구나 뭐 왜 안 따라오는진 몰라도 어? 좀비가 안 따라와? 얘네들 알고보니까 둘이 한패 아니야? 한패 아니야 한패? 할머니 저는 먹을게 필요하다고 할테니까 이.. 할머니는 이 총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럼 주인공이 제가 사람 도와주하는걸 도와주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어 우리 둘다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배부 좋고 됐다 나 이제 이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 빨리 집어 어 내 미니콘 하나 어디갔어 시간지는 없어지나보네 아.. 나 이제 이.. 똥싼바지 녀석 한데.. 아니 알랑님 어서오세요 오 레벨 14 어 어 어 세컨 자 레벨업 했구요 야 너희도 근데 안 따라오니? 잠시만 저기 무슨 표시가 돼있다 이거 뭔 표시야? 비극적인 결말? 자 비극적인 결말 빨간색 비극적인 결말 미스키 그냥 비극적인 결말 그냥 비극적인 결말이야 알아서 먹으라고? 알아서 스토리 짜내라고? 아니 얘가 왜 비극적인 결말을 당했는지 알아야될거 아냐 얘 뭐 얘 뭐 아침을 아침식사를 잘하라는거 보니까 아침을 잘못 먹어서 죽었나? 아 아침을 잘못 먹어서 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 먼저 골꺼다가 죽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지? 어 유탄발사기다 자 유탄발사기 그냥 이 아니에요 그 어는 총이 아니라 진짜 유탄발사기야 이게 아니라 이거 버려 자 더블팩 여기 뭐 있으려나 이거 던진 뭐 있던데? 오 금속 야구방망이 이거는 좀 내구도가 되겠죠? 두팔란대 맞춰보세요 야 이거 되게 어울리는데? 이거 되게 루가가 어울리지않아요? 야.. 야구방망이하고? 야구방망이갖고 이 모습 너무 어울리는데? 아 너무 어울려 야구방망이 색깔도 그렇고 마초스럽게 변해가고 있어요 비키라고! 자! 아자자자! 자! 아자! 자! 아자! 라고 وجidas 오오오오오오오옹 빨리 죽어 죽을라 Thank you 빨리 죽어 죽으려면 finding, 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새때라디디라 자 너희들 너희들 좀 비겨봐 자 아유 비겨봐 아유 이거 이거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오! 너 유탄발사기 맛 좀 볼래 안 봐? 나 지금 미니건이 한 없어져가지고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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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아아 대박대박 비겨 야 재밌다 로켓런처 같은건 안 나오려나? 야 저 저 정말 이걸 두번해야되잖아 허허허 야 이것도 엄청 잘 죽는군요 어어어 어어어 자잠잠잠 비겨봐 어어어 자 비겨봐 돌 야야야야 한번 갇히면 근접목이 없으면 헤어나기가 힘들어 자 에너지 먹고 자가 살짝